킹카가 될 수 있나요? 네 킹카로 만들어드릴건데 이거를 틀리셨으니까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좀 집중하지? 이거 재밌겠다 이거 봐봐, 봐봐, 봐봐 이거 잘 봐둬야 돼 이거 뷰티 방송이 정말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거는 받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바르시냐면은 그냥 바르시는게 아니라 입을 아아 한 다음에 입술 안쪽에다가 톡톡톡 발라주셔야 돼요 한 번 발라보시겠어요? 누구 발라줬어요? 내가 발랐어요 이렇게 아아 한 다음에 아아 한 다음에 아빠, 엄마, 아빠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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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? 그래서 안 돼?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, 이 틴트 바르는 건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이거 이렇게 묻어있죠? 네네 이거를 막 입술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요 그럼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안쪽에다가? 안쪽에 착착한 다음에 네,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족의 엄마, 아빠를 불러주시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니, 아니